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이킹 마이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런거 모든사람들이 하지 않아, 할만하다고 믿어 근데 이게 이렇게 막 들어와서 3번을 찍어야 제가 가는거잖아 그치? 그런거 같아 그니까 중간도 안된다 그치? 그니까 딱 이 숫자에 넣어야 된다잖아 응 오케이? 아영아 아영아 떼면 바로 끝나는거 아영아 응 이렇게 돌아가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응 와 딱 멋있겠다 진짜 아니 한번 멋있어 볼게 오케이? 응 돌아 돌아 오케이 돌아 지금 눌러 지금 눌러 들어보지? 엑 아 아 위야? 뭐야? 나 밑인줄 알았어 오빠도 응? 응? 응 게임 사이트더라 맞아 왜냐면 나는 동전도 어쨌든 여기는 동전을 쓰잖아 미국은 그래서 동전도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가고 카드도 들어가고 하는 걸로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엄청 화사해 와 너무 귀여운데? 세포라? 아 사라우스키? 뭐가 최애 브랜드 되게 타투 탄도라면? 응 너 만나기 전해지니까 여자친구 만나면 수아로브스키랑 케이스스키도 있어 아 우와 너무 예쁘다 사전거보다 더 이쁜 건 없다 그치 오빠가 사전거보다 이쁜 게 어디 있어 확실히 일을 하면 그런 게 있을 거 같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확실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에 뿌듯함도 있고 오빠도 일하면 근데 그냥 뭐 솔직히 오빠도 일하면 너한테 다 슬퍼하실래? 어어 좋지 않아 모아야지 아니 그냥 모으고 하이 오빠도 퍼줄게 완전 마이클 포스인데 누가 봐도 앞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거꾸로 봐도 어디로 봐도 마이클 포스 타서 있는 둘러봐도 아 이게 안 나온 거구나 이렇게 불편하게 되었어?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잘 나왔다 우와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다 진짜 예쁘다 이거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아파 남자 가방 이런 거 안 아파 뭐라고? 남자 가방을 그걸 왜 남자 가방 진짜 너무 웃겨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근데 나는 이런 금은 싫어 나는 이런 은이 예쁜 거 같아 이쁜데 이거 그치? 진짜 이쁜데 맞아 이뻐 오빠 근데 이거 번들이야 와 이런 거는 그 어른들 딱 사드리면 제가 좋아하겠다 번들로 번들로 어 여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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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권이야? 지갑 아니야? 그냥 지갑으로 그거 왜 메고 다니는데 어? 왜 들고 다니는 뭐지 이거? 아 너무 웃겨 여기는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돼서 오빠 뭐야? 뭐야? 어? 뭐 들고 다녀? 어? 뭐 들고 다녀? 어? 백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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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들고 다녀? 어? 뭐 들고 다니냐고 이거 나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이거 왜 만들었지? 재밌나요? 예스 왜 타고 있는 건가요? 뭘 운전하시나요? 아 지금 최종로 확인 못했습니다 뒤로 오세요 사람들이 이거 쳐다본다 어? 아이고 어? 딩댕이 아파? 어? 아이고 호흡 애들 야 너 빨리 타 저게 고춧가루 고춧가루